그럼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까? 모차르트요.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까? 예술의 조예가 깊지 못합니다. 전 모차르트가 최고의 화가라고 생각합니다만. 모차르트 음악가 아닙니까? 그림도 그렇나요? 아직도 저를 사도찬으로 의심하시는군요. 검찰청 가서 거짓말 탐색이라도. 아닙니다. 사도찬 잡아오면 다 해결될 일 아닙니까? 어떻게 됐어? 놓쳤습니다. 놓쳐? 확실해? 변장은 하고 나가는 바람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선배 나랑 얘기 좀. 사도찬! 봉 감독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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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검사님 요구 조건을 들어봅시다. 제 누명을 벗겨주십시오. 저는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는 뭡니까? 정말 그거면 되겠습니까?